강북구가 청년들이 주도해 이웃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역의 각종 일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레츠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. 청년 레츠마을 프로젝트는 청년 일상과 주민 일상, 청년 연구 등 3개 분야로 각 분야당 최대 6명씩 총 15명 내외의 참가자로 운영될 예정입니다. 구는 팀별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참가 신청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레츠마을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.